이거 우리 집모집게 뭐 이런 이상한 것들 지어놨죠? 여기를... 저기도 뭐 큰 거 있는데? 여기 큰 부족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? 아 이제 갈증나 이 서버는 과일 먹으면 수분 게이지 올라가네 아닌가? 저번 서버가... 아크가 이상하게 바뀌었나보다 아일랜드 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니까요 여기... 털린 집인가? 짓때문 안 꾼가? 털렸네? 여기도 어둠이니 별로 관리 안하나보다 야 튕기지마 지금... 아크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나봐요 과일을 빨아도 수분이 거의 안 차 물 먹으려고 저기까지 내려가야돼 여기 집터 지을만한 데 없는데요 위에? 여기 지었다가 바로 털릴 것 같은데? 그저 배 타고 이사가요 우리 괜히 파데 지금 28개 만든 거 지었다가 큰일 날파냈어 점프 뛰면 순간적으로 수분 게이지가 살짝 0.1 정도 올라갔나봐요 아 이렇게 해서라도 내 체력을 아껴야 돼 스테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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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목돌이한테 공격당할지 몰라 스테미너 철 끊기지 좀 마라 제발 피버 가죽 이 정도 독사발 이 정도 밖에 없네 스미스 필요한 거 만들었어요 벌써 아 여기 있다 칠칠해서 아쉽고 아직 11개 더 만들어야 돼 파데 빙상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거 나와라 도집지어다는데 도끼 겁나 필요하죠 곱게임까진 됐어 곱게임까진 내가 봐준다 곱게임까진 내가 봐준다 우리 지금 이사갈까요 지금 이쪽 지역은 집 짓기 좀 애매해 암살림만 오시면 되세요 파라는 이거 누가 했어 나름 130 파데 좀 더 만들어 가요 파데 좀 더 만들어 가요 그래요 파데 작업해요 파란 누가 하신 거야 수식량이 했어요 파데 때려받고 때려받고 돌은 아까워 암살림이 하셨어요 역시 암살림 뭐야 이게 문이 왜 여기 떠있어 뭐야 쫄보가 쫄보가 그 나코벨을 잘 캐요 왜 안나와 나머지 다 버리고 이거 나코벨을 캘때요 중앙으로 캐야돼요 그 방법은 아는데 얘가 나코벨을 잘 캔다고요 빠르게 하면 빨라요 트리케가 100배는 안 돼?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에요? DC 인사이트요 아 그냥 인사이트 DC가 아닌 아 서브렉 진짜 아우 서브렉 환장하겄네 별론데? 나코 잘 못 캐는데요? 그냥 그런데? 이속좀 찍고 처음 가야기나 다들 바빠서 못 들어오는거 아닐까요?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칼연습하신 누구요? 뭐야 트리케 입술에 피어싱 한 번 해주셨네 집토대에서 불나길래 뭔가 했더니 화로에서 나는거였네 철 2349개 언제 녹여 전에 살았던데로 갈까요? 그 해변 옆에요? 네 왜 트리케가 계속 만든거지? 트리케를 향해서 오니까 맞죠 열심히 만든 활을 왜 그렇게 낭비하신대 몇벌밖에 없었어 그쵸 앞일까요? 자 이사준비 바로바로 하고 그때 그 언덕이 좋으려나 한 번 더 가야되는구나 제가 파대만 챙겨갈게요 맞았다 반대로 가는거 같은데요 이쪽 맞아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아닌데 우리 북쪽으로 가는거 아니에요? 네 그 PD 서버요? 네 아 저희 빨리 움직이는게 좋을 것 같아 누구 쫓아와요? 제가 브론토 성과를 건드렸어요 이분 왜 또 사고를 치셔 사람은 익사하겠다 크루토는 익사하네요 그래요? 또 사람들이 익사하시키던데 헤엄치니까 뭐 저 위 또 배 이동하네 진짜 강감 시빌린 몬스트롬 해보셨어요? 그 뭐에요? 그 괴물이 4종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되지 이거를 타이타닉코처럼 그렇게 그 다 죽어버리고 괴물 하나 때문에 혼자서 배에서 탈출하는 게임인데 아아 아이템 종류도 변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헬기 배 뭐 이렇게 탈출하는 방법 따로 있는거잖아요 네 별로 죄님 없을 것 같던데 왜요? 그거 해가지고 방송한지 얼마 안됐는데 90명 정도 모으셨어요 그거 이제 한몸 가지 않았어요? 여기 집있다 어디요? 여기 철집 하나 있는데요 딴 데 지어야 되나? 아이씨 주위 공룡 같은 거 있어요? 예 렉스 된장알 우리 그 뭐지? 원신섭할 때 거기 가도 좋지 않아요? 잠깐만 렉스 어디갔어 또? 아이씨! 야이씨 내 뱃속에 파데 50개 있어 야생이에요? 모르겠어요 어디 계세요? 렉스 계속 따라오는데? 저 지금 다시 배로 내려가고 있어요 난 도라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얘랑 싸울게요 테이밍 해버린 게 낫잖아요 저희가 렉스 나오는 지역이 아닌데? 안 따라오는데? 저희가 렉스 나오는 지역이 아닌데 테이밍 되는가? 빠른 게 없어요?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 깜짝이야 아 나 배고픈다는 거구나 쭉 바로 죽을라고 이씨 어 무슨 소리 나는데? 여하튼 저쪽에는 집이 있어요 철집이 이미 딴 데로 이동해야 될 거 같은데 저기 렉스 있잖아 어디요? 저기 올라가는 길에 렉스 있잖아요 어 진짜네? 나도 테이밍 가능한 거 같은데 가서 보고 온가? 눈 환경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저기 깽깽인 거 같은데 아닌가? 안 깽겼다 안정 없는 거 같아요? 멜랩이에요? 아이 됐어 버려 잡으려고요? 죽이려고요 싸울 무기가 없는데 사장님 저기요 돌아서 있죠 만들어요? 금방 만들어요 한대도 못 맞춘 거 같아요 지금 다 맞췄어요 다 온다 온 큰일났다 왜 또 어그로가 나한테 끌리니 얘? 제 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제 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어 공룡 죽겠다 공룡 아니 저한테 어그로 끌렸어요 어휴 한 대만 죽는데 아이고 야이씨 여기도 렉스 있어 뭐야 이거 밑에도 렉스 있어요 이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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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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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돼 박사님 박사님 템 좋은 거 있었어요 잠깐만 내 배 속에 그거 있다고 야야야 파도 50개 있다고 아휴 우리 침대 없죠 침대 제 템에 있어요 어 트리케가 죽을 거 같아요 파라도 죽을 거 어 나 죽어 죽겠다 왜요? 묶었어요 아 나 시체 끝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파라랑 그따가 그걸 넣어놨어요 침대님 제가 어그로 끌게요 네 아 가세요 어그로 끌테니깐 침대님 죽이러 가는데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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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희생해주세요 야 물속 어디까지 들어오는거야 위에 템을 꺼내놨지 어디서 죽으셨어요 물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미치겠네 아 돌파대 50개 쟤 왜 물속까지 날 따라와 야 좌회전해 좌회전 좌회전 이쪽 보지마 이쪽 보지마 이쪽 보지마 어 이거 렉스가 두 마리나 나와 뭐 제가 어그로 끌테니깐 찾아보주세요 그 육지에 있는 애 지금 어그로 끌어 네 지금 숲으로 어그로 끌고 있어요 네 자 내 시체 물리는 순간 멀리 날라갔을라나 그쪽에 내 시체 없죠 수진이 형 그쪽에 내 시체 없죠 내 시체밖에 없고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배에서 조금 우측이요 저 지금 배를 움직이 없거든요 배에 그 숲대 좀 설치해주실래요 야씨 아까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네 렉스 3마리 있네요 또 있어요 숲에 블론토랑 한 마리 딸고 있어요 여기 가방 찾았다 침대 만들어주실래요 아 내꺼 아닌데 미치겠네 매주 매료만 230 몇개 있었어요 그거봐요 그거봐요 저쪽에 시빌님 진짜 보이는거 같은데 그래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 봐요 바다쪽으로 여기서 바다로요? 이게 내 시체껏? 국내? 침대 설치하셨어요? 아니요 침? 시체 찾는게 제일 바빴어요 찾았죠 왜 찾았어요 어 뭐지? 렉스 그리로 가는거 아니네 오씨 이 동네 왜이리 위험해? 침대가 저 화산섬에 태어났어요 뭐지? 저 라바일랜드라고 있어요 침대 설치됐어요 빨리 죽으세요 익사해서 오세요 빨리 빨리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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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거기로 가요 원시트에 갔었고 파란 템 못챙겼죠 네 못챙긴거 같아요 하나만 어차피 템 안챙겼어요 이렇게는 그쪽에 그거 있을걸요? 벽 아 여기 있다 여기다 깜짝이야 이동하려고 하다가 셀링도 거기에 다있을걸요? 파란 시체 어디있는지 아세요? 대충이요 제가 갔다올께 그럼요 제가 갔다올께 대충 알면 빨리 찾으러 가야죠 내꺼 이거 버리고 있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있어요? 왜 물속에 있어요? 저게 상자가 뭐여요? 어 찾았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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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? 다행이다 어거 무거워 뭐올께요? 수지장 웨이트 몇일요? 다행이다 너무 육지로 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너무 육지로 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내려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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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 이거 원상복귀 된거죠? 네 어디로가서 살지? 원시지대 때 거기요? 어 나 나가졌다 저번에 그 그 그 울타리 토대로 했다가 그 집 다시 찢었던거 탈까요? 그쪽 그쪽으로 갈까요? 어딘지 알아요 그 어떤사람이 크리스탈 크리스탈 다 쓰는거 아니에요? 스피도가 더 쓰겠지 아이고 떨렸다 크리스탈 하지마요 바로 앞이에요 왜요? 페이모스 아 여기도 집 있네 뒤에 피라냐 붙었어요 빨리 밑에 타요 문젠 때 빨리 잡아요 바람경 만들어야겠다 피라냐는 다여섯마리 붙었어요 어디가서 집 짓죠? 원시시대 때 했던 곳 일로 중2 근데 그쪽이 좋을라나? 아 유적지? 네 그쪽이 뭐야? 유적지 먹죠 그러면 파다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했는데 저 앞이에요 더 앞에 방금 뭔가 바다에 있어 봤는데 물고기였어요 아 그 처음에 봐요 신기하게 생겼길래 여기 지나서 흑재가 없네 철.. 철파대로 배 지어놨네 철파대로 배 지어놨네 저래봤자 저거 바주칸 한 방이면 끝났는데 오 여.. 여기도 집 있는데 뭔 소리죠? 저 이거 발리스타 설치돼있으면 나는 소리요 이런데 터레스는 안 보이고 여기 다 털린 집이에요 모르겠는데 야 여기 낚시하려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? 살림 내려질 수도 있어요 네 잠깐만요 이거 뭐 어떻게 지은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 아 문 열려있다 철린 집인가? 근데 저 때문에 베일을 못 뚫을 텐데 저 철집 때문에 저쪽에도 베일 뚫는 집이 있고 집 지을 데가 없어 이동하죠 터러 갈 것도 하나도 없고 다 털린 집이네 누가 언더홀드에다 집 짓던데 여기도 누가 이거 돌벽 지어놔 아 철벽 철문 지어놨었어요 아 여기도 버려야되는 장소야? 아우 써버레 다이노게이트 이쁘게 들어갔네 오우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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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여기 주변에도 큰 부족이 너무 많은데? 아르버린입니다 어서오세요 주변에 큰 부족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 숨어서 살지? 아 뒤에 랩터니? 랩터 어? 페트라노도 좀 130랩있다 일로와 일로와 랩터 두 마리 저한테 붙었어요 아아 야 때리지마 피 3분의 1 줄었어 랩터 하나 잡고 아이씨 날라가는거 좀 봐주세요 야 둘리엄마 저리 안가도? 야 잠깐만 써보래 써보래 야 이거 어때? 에이씨 얘 135이야? 젠장 아이씨 한방 넘기고 릴라형 어서오세요 나 철도끼 철도끼는 어떡하지? 어 이게 팡팡한데 팡팡하긴 한데 나 시체 먹으러 가야되는데 골라드릴까요? 걔 거의 랩터 좀 죽여주세요 한두대만 더 때리면 되거든요 주먹으로 칠꺼 주먹으로 칠꺼 이거 130랩인가? 135가 그래요 어 여기다 이거 수커프테나소톤 135 130랩짜리 기절시킬께 내 시체 여기까지 안올랐을텐데 아이씨 가방이 안보인다 내가 봐 여기까지 올라갔을 리가 없잖아 이거 뭐니? 도마뱀 아이씨 아까 랩터 잡으셨어요? 전 안잡았어요 암살림 아니요 지금 표찰라 130 기절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내 시체 먹고 어디로 튄거야? 아이씨 시체 버릴까? 이쯤에서 죽은거 같은데 아 저 130랩 놓치면 안되는데 여기까지 안왔어 아아이 나 가방 볼라 던지고 잡았어야죠 던지고 망치로 때리고 있었는데 기절이 안됐어요 도마뱀 쓰시지 어우 이 서브집 찔데가 없어요 시체는 포기 저 잠시만 잠시 좀 기사님 내려온다 누가 내려와요? 아 내려온게 아니라 유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젠장 시체 포기 다시 만들면 되지 뭐 똥챙기고 난 똥쟁이니까 여기 똥 아잇 흐응 인내 얘 빼고 들어가고 저리 안갈래 얘 왜 이거 안 들어가 서버력 아닌데 땅에 너무 깊게 파연나봐 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버력 장난 아니다 왜 창고랑 스미스가 스미스랑 화로가 붙여있지 배에 있는데 이 위로 올려놨습니다 땅 때문에 그렇죠 땅 이거 내구도 하나도 없는 거 기절 시켰어요 아니요 95 전갈 기절시키고 있어 전갈 해가지고 뭐 했어 먹을라구요 그거 안된다니까요 안돼요? 해봤어요 막혔나봐요 쓰레기 같은 애들 좀 쉽게 데이밍하잖아 아 수명하셔서 써야되나? 구석땡이집 지을래요? 이 평평한데? 집부터 좀 짓죠 우리 아잇 벌벌벌벌벌 집터 어디가지고 올까? 아씨 똥이 잘하는데 돼지네 수진님 지금 잠시죠 로그아웃 된거 같아요 너무 끊긴다 이거 전장할 때 어떡하냐 전장할 때 그냥 급습한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빈집 털이 또 해요 우리 언덕을 잘못 왔네 아우 서버가 너무 끊겨요 지금 홍량님도 어서오세요 홍량님도 어서오세요 홍량님도 어서오세요 아우 감사합니다.